엄기준씨 그리고 황재훈씨 다시 한번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면 되구요. 악으로 뭉친 조합입니다. 지난 시즌에서 서로의 뒤통수를 제대로 한 번씩 치고 이번에 다시 또 손을 잡았는데요. 이들의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연대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. 이 두 배우의 케미는 이번주 금요일 밤 10시 SB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혹시 두 분 좀 케미가 더 돋보일 수 있을만한 포즈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니면 손 한번 흔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같이 아주 잘 어울리면서도 또 어떤 대결고도를 펼칠지 기대가 되는 커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번에는 대기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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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